윤석열 검찰총장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적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서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LH 사건에 대해서 강한 의조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적 범죄라면서 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등이 행정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데 하니까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정거인멸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적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이 적각 수사 캐시하지 않았는가?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로 부패 완판이 된다.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왜 조사가 아니고 왜 수사를 해야 되나?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조사해야 한다. LH 직원 조사하는 건 말짱성이 없다는 거죠.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거꾸로 매입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LH 직원도 나오겠지만 총리실도 나오고 청와대도 나오고 그렇게 거꾸로 발발 올라가야 이걸 잡을 수가 있다. 지금 하는 식으로 LH 직원 조사로는 못 잡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 제가 분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아요. LH 직원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LH 직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못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라. 그렇게 되면 사건에 걸려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낸다. 총리실이나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나 안 샀나 이렇게 물어보는 전수조사는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나. 진짜로 수사 베테랑으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밝혀야 한다는 거냐 하니까 신도시의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전부 다 정밀 분석해서 계획부터 분석을 해라.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만드는 사람부터 이러면 누군지 나오겠죠. 그러면서 돈이 될 땅들을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거래된 시점과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상태 등을 나무를 심었느냐 씹을 지었느냐 이용상태 등을 분석한 뒤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매입 자금원을 추적을 통해서 실소유주를 밝혀야 된다. 진짜 소유주는 이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돈 어디서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 돈이 청와대 돈일 수도 있고 누구 돈일 수도 있고 누구 돈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수사다. 이거 말입니다. 미공개정보이용금융사건 수사와 아주 비슷하게 들어가야 된다. 실명보다는 차명거래가 훨씬 많을 것이다. 딱 이렇게 집어냅니다. 수사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검찰에 전면 수사를 안 맡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선거를 의식해서 LH 의혹을 을범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든 야든 진영의 관계 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득 앞에서는 선거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저는 다른 거 별로 안 다가옵니다. 수사기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LH 직원을 전수수사하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지 마라 차라리. 돈 되는 땅을 먼저 조사해라. 땅을 가지고 거꾸로 갔다 보면 온갖게 다 나온다. 신도시 개발 계획과 보상 계획. 이거 수립 과정부터 정밀 분석해서 돈이 될 만한 땅을 찾아서 거기서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배라발게 다 튀어나오는데 왜 거꾸로 수사를 하느냐. 뭐가 아쉽고 두려우면 무엇이 걸려있으면 왜 이렇게 거꾸로 수사하면서 국민들 눈을 홀리냐. 그 방법이 정확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가 직접 파주와 운정지역 주사했다. 파주 운정지역 내가 직접 수사해봤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을 했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만국의 범죄. 이것을 내가 직접 해봤다. 2005년 2기 신도시 당시 고향지청에서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 지금 식으로 조사에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줘버리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가장 크다. 적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 고향지청은 당시 운정지구 지정일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8개 건설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 5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렇게 건설에서도 뛰고 건설에서 돈 받아먹은 공직자도 뛰고 이렇게 차가가 올라가는 것이 수사다. 하여튼 수사기법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이 정확히 맞죠.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때는 지적으로 찰떡하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